팬분들 사랑 아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죠. 아 그래요? 브레이브걸스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이핑으로 많이 모여주시고요.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측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얼마 전에 또 이제 컴백을 하면서 타이틀곡 저도 들어왔군요. 그래서 굉장히 노래가 대중성이 최고였어요. 그럼요. 노래 너무 좋고 남자분들이 또 의자춤으로 완전 뭐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지인들이 뭘요? 뭘 보내주셨어요? 노래요. 아 노래를요? 네 노래를 보내셨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드림콘서트 참가하게 된 소감을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드림콘서트에 저희 다섯 명이 처음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떨리고 또 이렇게 큰 무대는 저희는 신인이기 때문에 얼마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렜고 무섭기도 했어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오늘 무대 한 곡 보여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노력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예쁘게 잘하시네요. 그래도 저 바람이 있어가지고 곡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제 또 직접 한번 보고 싶어서 생으로 사심이 가득 담기 진행을 하고 계세요. 포인트 안무나 좀 약간 후렴 부분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나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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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 하고 롤링 인 더 딥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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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비 Just on the you 생각보다 되게 길게 불려주셨어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노래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으로 한번 파이팅 넘치는 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힘있게 좋죠. 힘있게. 용감하게. 네. 브레이브 걸스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옥수수TV를 보고 계신 팬분들에게도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옥수수TV를 보시고 계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브레이브 걸스 롤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 더 롤린이 더 많은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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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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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umes기 trabajar. 감사합니다.